네, 이름번째 만화를 보면서 영어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만화 친구인데요. The Night Life. 그래서 저도 처음 봐서 무슨 어떤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같이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ar Accident. 자동차 사고 관련 내용인가 봅니다. Do you know what caused the accident? 너 아니 뭐를 사고를 cause, 야기한 게 무엇인지. The thing that caused으로 바꿔 쓸 수 있겠죠. Do you know what caused the accident? 너 무엇이 사고를 일으키는지 알아? 하니까 경찰관이죠. 얘기합니다. Witnesses say. witness는 목격자 또는 법정 같은 데서 증인이 되죠. Witnesses say. 뭐라고요? Failure to use. Failure는 명사죠. To use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죠. 투부정사 용법이 되죠. 그래서 to use 뭐를, 뭡니까? A turn signal. 그래서 목격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고의 원인은 turn signal. 그래서 자동차 깜빡이죠. 방향 지시등. 그것을 사용하는 것의 failure, 실패. 실패가 원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failure to 부정사 하면은, 뭐뭐하지 않는 것. 부정의 의미죠. fail한다는 것 자체가 실패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failure to 부정사 이렇게 나오는 것은 to 부정사 행위를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목격자들이 한 말은, 방향 지시등, 즉 깜빡이, 자동차 깜빡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cause of the accident, 사고의 원인이라고 witnesses say. 목격자들이 얘기하던데, 라고 경찰관이 얘기합니다. Many drivers don't bother to use. 비슷한 구문 형태가 나오네요. 그래서 bother to 해서, 이제 되게 부정문 또는 의문문에서 쓰죠. 그래서 주어가 don't bother to 부정사 하면은, 일부러 또는 신경 써가면서 뭐뭐 하려고 하지 않다, 하지 않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many drivers, 많은 운전자들이, don't bother to, 뭐를 하는 것을요. use their turn signal. 그래서 그 방향 지시등 사용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한다. 굳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if no one is behind them. behind는 뭐뭐 뒤죠. 전치사가 되겠네요. 그래서 만약 그들 뒤에, 즉 자동차 운전을 할 때, 뒤에, 뭐, 뒤에 이제 백미러를 보면, 백미러는 완전히 한국말이네요. rearview 미러를 봤을 때, 뒤에 아무도 없다. 뒤에 따라오면 차가 없을 때, 신호를 안 주는, 뭐, 우회전을 하든 좌회전을 하든 예, 그렇게 하려고 신경 써가면서, 일부러 하려고 하지 않는다, 라고 아마도 이 경찰관이 계속 말을 이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는 건 distrib김이 없을 때요. 측면에 자체가 persön을 한다, 이 없을 때 revenir Lazio는 이런 게 şeyler 그래서 geld onderäv central 운전자gosEst Association, keh breathing магазin, 그래서, big mistake, 큰 실수 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뭐, 예, 저는 방향 지시등을 개인적으로는, 저희 쪽으로는 left turn and right turn 당연히 하는데 정말, 정말 뒤에 아무도 없다. 그때는 예, 살짝, 저도 안아 hinten throttle. 다만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뒤에 오는 것 뿐만 아니라 앞에서 차가 있을 때 그 차도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딱 내 앞에서 올 때 그때도 left and right and signal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왜냐 앞차도 알아야 되니까 내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그래서 뒤뿐만이 아니라 앞에 오는 차를 신경 써서라도 반드시 할 필요가 있죠 결론은 무조건 하는 게 제일 속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찰관이 또 계속 이어서 말을 하네요 할 말이 무지 맞는 것 같습니다 fortunately 다행히도 the person the driver was talking to 그래서 이것은 잘 보셔야 돼요 문장 구조를요 the person the driver was talking to 운전자가 talking to 이야기하고 있던 사람은 상대방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운전을 하는 사람이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전화를 한 거에요 근데 그 사람이 the person on his cell phone 휴대폰에서 heard the crash 꽝 하는 자동차 충돌하는 소리를 듣고 뭐 했어요 called 911 한국은 119 잖아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미국은 911이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전화를 꽝 하고 사고 나는 소리를 들었고 heard and called 911 119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없어도 문장은 되죠 the person on his cell phone heard the crash and called 911 주어는 the perso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구조가 더 중요한 거 같아요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내가 집에 있고 뭐 뭐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전화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마침 운전을 하고 있어요 운전하면서 전화를 해요 근데 갑자기 꽝 소리가 나고 전화가 아무 소리가 안 나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야 뭐 누구야 뭐 야 길동아 길동아 뭐야 왜 왜 왜 왜 아무 말 안해 뭐 이러다가 네 911을 할지 어떻게 될지 911 하다가 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디쯤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나요 어떻게 뭐 찾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turn signal 방향 지스틱 이라는 단어 예 이거 굉장히 쉽지만 순간 한국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게 될 수 있고요 또는 이게 깜빡깜빡 하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blink 하면 눈을 깜빡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blinker 라고 표현하는 거니까는 그것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공부하신 이 단어들은 제가 두세 개 정도는 그 영작을 하니까는요 밑에 오셔서 링크 확인하시면은 영작이엠은 같이 공부하실 수도 있겠고요 제 사이트에 오셔서 가입하신 다음에 본인이 가입한 아이디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사이트 모든 내용을 공부하실 수 있게 등급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만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